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KBC 뉴스 구상목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의 취임식을 이틀 앞둔 오늘 워싱턴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취임식을 즐기려는 인파들로 북적이는 호텔과 식당들인데 이번 취임식은 사뭇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정부 인사들과 관광객들로 넘쳐나섰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심지어 얼마 전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로 보더업을 해놓은 가계들이 대부분입니다. 축하 분위기보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이틀 앞두고 수도 워싱턴 DC는 사실상 전시 상태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의사당 주변은 물론이고 연방정부 건물과 링컨 기념관에서 의사당까지 이어지는 내셔널몰 등에 수만 명의 주방위군과 경찰이 배치되고 거리 곳곳에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었습니다. 더불어 일반인의 출입은 당연히 금지되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버락 오바마의 취임식 때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만 5천 명의 방위군이 투입돼 폭력 행위 등의 혼란을 대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근 다른 주들도 주의회 의사당 주변 시위를 경계하는 한편 의사당을 폐쇄하고 방위군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과 의사당 그리고 내셔널몰 이를 포함한 인근 지역도 그린존과 레드존을 설정해 허가된 사람과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수도 워싱턴이 봉쇄된 셈입니다. 축제 분위기여야 할 취임식이 이같이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이유는 얼마 전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측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소동 때문입니다. 최근 트럼프 측 지지자들이 SNS를 통해 무장시위에 참여하자는 글들을 올리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취임식 리얼설 도중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해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이 일시적으로 봉쇄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취임식과는 관련된 화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는 더욱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면 세계 각국에서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는 정부 인사는 물론이고 취임식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국민들로 북적이는 워싱턴 이번 취임식은 한산하다 못해 김장담이 돌고 있습니다. KBC 뉴스 최숙이었습니다.